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문재인 최고의 친중정책이 뭐냐 혹은 종중정책이 뭐냐 하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무슨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하고 또 중국을 떠받드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친중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해체해버리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설계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서나 제어에 있어서나 건설에 있어서나 그리고 모줄에 있어서나 우리 모줄식 원전을 개발했거든요 한국이. 그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의도적이었는지 결과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바이든한테서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친중정책을 보면 노골적인 현재까지는 군사나 경제에 있어서의 친중정책은 아직 노골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미국을 해체해버리는 그리고 중국이 마음 놓고 미국 안에서 심리전을 피고 침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고 뒷구멍을 열어주고 이것이 아마 핵심적인 친중정책일 겁니다. 닮은 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의 친중행보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해체입니다. 노골적 군사 경제 방향선에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서태평양 일대로 군사력을 집중하고 거기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함부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못 시킵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평균 19%에 달하는 중국 관세 그거 함부로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전과 침투를 위해 뒷문을 열심히 열어주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엊그저께 공자학원 이 공자학원이 중국의 침투 공작 채널이거든요. 그 루트거든요. 공자학원의 내역을 이게 대학들이 유치한단 말이죠. 그 내역을 공개하는 또 공자학원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금지시키는 이 정책을 취소시켰죠. 바이든이. 그리고 친중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WTO 거기에 미국이 재가입해서 WTO를 띄워주면 그 다음은 WTO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면접을 주거든요. 이미 이거는 자연 발생이지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인공합성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WTO 조사관한테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있었던 환자들과 그 균에 관한 기록을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문에 놨죠. 결국 WTO에 가입해서 저렇게 WTO의 면을 살려주게 되면 WTO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면접을 주니까 그것을 미국에 갖다가 그냥 면접을 갖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중국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진중 정책이죠. 또 중국한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내주는 그런 지정학적 팽창이죠. 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을 위해 미국이 쓱 진공상태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미얀마 군부구태타죠. 미얀마는 원래 좀 친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웅산 수지가 반중이냐. 아닙니다. 거기 친중이었고요. 군부가 그런 반중이냐. 아닙니다. 거기 친중입니다. 미얀마 친중이거든요. 양쪽 다. 그런데 이 친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는 감히 군부라든지 아웅산 수지가 노골적인 친중을 못했었어요. 저기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군부가 미국의 약체 정부가 들어오고 미국의 저게 권력 핵심부가 친중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군부가 태연히 이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아웅산 수지 쫓아내버렸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군부가 이를 저질른 명분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아웅산 수지 저거 민주파리하다가 부정선거하다가 군부에 쫓겨났다. 뭐 그렇게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단견인 것 같고 저게 군부가 못할 짓이 없으니까 군부가 이제 어떻게 하냐 군부가 이제 중국이랑 결합을 하죠. 아주 노골적인 친중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수가 있어요. 저게. 그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할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이 찻집과 당근을 써가면서 군부를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압력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봐주려고 하는 거를 누구든지 제 눈에도 읽히니까 다 읽히니까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친중으로 가도 미국이 뭐 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겉으로는 바이든은 어 저 군부구태타 나빠요. 저거 인권탄압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군부를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저걸 찻집과 당근으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럼 군부는 자연히 자연스럽게 친중으로 가서 붙어요. 그러라고 길을 그렇게 터져버리는 거죠. 러시아도 똑같거든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러시아가 나발리에 대해서 실형 선고해버렸잖아요. 3년. 푸틴 반대하는 아주 뛰어난 대중정치인이죠.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찻집과 당근을 섞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반푸틴 저거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야 해서 반푸틴 해버리면 러시아는 중국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웃기는 나라가 되니까 이 권위주의 정부들이 노골적으로 독재적 성격의 그런 정부들이 노골적으로 그냥 중국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죠. 자기들 일 저지르고 나서. 트럼프는 저걸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했었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슈냐면 큰 그림에서 반중 중국과 미국의 대립 미중 전쟁 큰 그림에 미중 전쟁을 놓고 이 국가마다 미얀마다 한국이다 러시아다 이거를 이런 데에 문제성 있는 문제적 정권을 어떻게 채찍과 당근으로 요리할 거냐 이게 외교 정책이 돼야 되는데 미중 전쟁은 없어져버렸고 미중 밀월에 다시 캄백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야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 쳐버리면 다 도망가서 중국으로 가서 붙죠. 그리고 자기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지정학 전략은 뭐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권위주의적 독재적 정부를 내쳐가지고 일방적으로 내쳐서 그걸 중국에 갖다가 먹잇감으로 갖다 밀어줄 거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희한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까지도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어차피 석유도 나고 전부 다 나니까 미국 혼자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 정부들 중국에 가서 붙든 말든 우리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는 뭐냐. 미국 국내를 해체를 해버리거든요. 미국 해체가 가장 확실한 친중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친중 행보가 뭐냐. 미국 해체해요. 미국 약화시키면 현실의 구도가 미중 전쟁인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 혹은 미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집단이 미국을 약화시킨다는 건 결국 이적행위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을 국경관리 안에서 약화시킨다. 이민관리 안에서 약화시킨다. 불법 이민자 그 안에는 무슨 온갖 마약사범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천만 명 시민권 혹은 영주권 줘가지고 미국사를 약화시켜버리겠다. 미국의 문화와 가치를 해체해버리겠다. 미국의 정치 제도를 해체하겠다. 예를 들어서 워스턴 DC를 스테이트로 승격시킨다. 그러니까 51번째 주. 포에토리코를 52번째 주로 승격시키겠다. 이래버리면 정치 지형이 확 바뀌거든요. 사법을 해체시키겠다. 대법원 판사를 9명에서 판사 정원을 20명쯤으로 해가지고 왕창 집어넣어서 사법을 해체시키겠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 쉐일 혁명을 약화시켜가지고 다시 미국이 중동석유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다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가 이란이 살아나게 만들겠다. 이게 전체 세계 석유랑은 정해져 있으니까 미국에서 국내 생산이 떨어지면 미국이 중동석유를 갔다 오게 되고 중동석유가 부족해지면 이란이 석유를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러시아가 석유를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야만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저게. 미국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고든창이 문재인 당선됐을 때 문재인이 북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간첩과 다름없는 자로 간주해야 된다. 저는 미국 민주당 지도부와 바이든이 중국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정책을 보면 그래요. 더 황당한 건 이러한 정책이 아주 잘 나가는 글로발리스트들하고 연결된 고리란 말이에요. 이게 친중이 글로발리즘하고 연결돼 있어요. 글로발리즘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 빅머니와 결국 빅텍인데 투자금융하는 빅머니와 빅텍인데 이 자들은 보면 주권 국가들이 약화되고 각각의 주권 국가가 다 약화되면 자기들이 쫄물락거리는 세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특히 빅텍 같은 면 5G AI 시대에 우리 외에는 대안이 있냐 이런 걸로 아주 그냥 아주 방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빅텍 얘기는 가끔 하지만 이번에도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사고인데요. 이게 카톨릭 쪽에서 나온 책이에요. 카톨릭 쪽에서 나왔다기보다 이 책을 카톨릭에서 띄웠죠. 여기 일단 이 책 제목은 꼴 페미로부터 문화를 구출하라. 영어로는 rescuing the culture from toxic femininity toxic feminism 그러니까 여성성을 이상한 식으로 막 띄우는 그런 데서부터 문화를 구출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큰 제목 다른 것은 반 마리아 마리아 성모 마리아 반 마리아 캠페인을 폭로한다. 이게 카톨릭 성향 사람이니까 카톨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죠. 예수 다음에 중요한 아이콘을 마리아로 꼽죠. 성모 마리아로. 그래서 이게 낙태가 낙태가 결국 모든 낙태 자유화 무제한 자유화 피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임신한 여성이 나 애 낳기 싫어요 하면 바로 낙태할 수 있는 낙태 자유화 이게 결국 사회의 전면적 해체의 핵심이다라는 거고 그런 사회가 어떻게 해체제가 그냥 이 책인데 이게 1월 말부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어요. 삭제한 이유 막연한 커뮤니티 표준 위반 추정을 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거 고의적으로 삭제했다. 얘들 이거 글로발리즘이어서 혹은 알고리즘 실수였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또 아주 공교로운 게 이 무렵 아마존에서는 판매 프로세스가 안 눌러져요.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추정은 야 이거 고의냐 혹은 재고 부족이냐 혹은 시스템 장애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추정을 하세요. 제가 이걸 못을 박으면 제가 고발당하는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빅텍의 행포가 심해지면 사람들의 경계심과 저항이 세집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카톨릭계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에 정의구현사자단 이런 데 물들어 있고 지금 이상야릇한 교황에 물들어 있는 카톨릭들은 카톨릭 교계는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경계심과 저항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의 입법이 나온다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죠. 오스트레일리아도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 차원에서 법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대한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이런 것들이 애플스토어 이런 것들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저게 어느 세월에 약화돼? 라고 생각되지만 권불 10년입니다. 권세라는 게 10년을 못 갑니다. 결국은 그게 약화되는 또 다른 여러 솔루션들이 결국 이 사람들의 이런 니들을 반영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 뭐 나와서 그렇게 싸움이 아주 지난한 싸움이 되는데 이 지난한 싸움이 되든 말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빅텍이 전의 부대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셜 포스 포 시큐리티 SSF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세상이 어떤 숨어있던 어둡고 살벌한 흐름들이 이제 다 폭로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져가고 있다. 이게 정말 세계적 규모의 여러 차원에 걸친 미중전쟁 또 빅텍과의 전쟁 뭐 친중글로발리즘의 세력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막 날뛰는 것 같다. 정말 깜깜하고 깜깜하고 절망스럽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봤거든요. 사실 저도 겁나죠. 저한테 가끔 오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 봐도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올리시는 댓글을 봐도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런 걸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킬러리 클린턴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매금으로 당한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 덕에 이 문제가 다 표면 위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아휴 안심이다. 왜 병 하다 보면 명현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프지 않다고 느꼈던 게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명현이라고 그러죠. 치료가 되기 시작하니까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디 마음을 먹고 우리 수술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잠깐 여기서 살펴보시죠. 린즈 그레이엄이 이제 트럼프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움직일 준비를 끝냈다. He is ready to move on. 움직일 준비 끝냈다. 그 소리죠. 그리고 공화당 개혁에 나설 것이다. 공화당 개혁에 나설 것이다. Rebuild the Republic Party 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Excited about 2022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미치 맥코넬이 트럼프 탄핵은 불가하다. 그래서 탄핵은 반대했지만 트럼프를 범죄로 기소해야 된다. 또 그 말을 붙였어요. 발언에 미치 맥코넬은 트럼프 탄핵은 불가. 트럼프를 범죄로 기소해야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본인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공화당 전체를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소리다. 당신이 당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렇게 또 미치 맥코넬과 거리도 벌리고요. 아무튼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가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 중에 절대다수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제 내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다 버리기는 커녕 트럼프가 공화당을 점점 먹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3당 코스는 아니다. 이건 공화당 개혁으로 가는 코스다라고 보고 트럼프가 토요일날 그 이제 우리 세뇌 탈출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그 상원 탄핵 심리는 이제 그 불가능하다. 탄핵은 불가능하다. 저건 도착하는 순간 이 탄핵안은 생명이 끝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토요일날 탄핵 끝내버렸죠. 민주당도 더 이상 질질 끌어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일찍 끝낸 거예요. 토요일날 트럼프 측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이며 애국적이고 아름다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전체 미국인을 위해 미국의 위대음을 되살리기 위한 엄청난 우리들의 진군이 계속되는 상황을 뛰는 가슴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충전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어떤 좀 이렇게 종합적인 장기적 구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종합적 장기적 구상을 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고 여러 사람과 미팅을 하면서 이게 가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1월 20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월 6일 1월 6일 의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트럼프는 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1월 6일 전까지는 야 이거 내가 졌을 경우에 나가서 뭐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이 전화를 못 돌려요. 그러니까 돌리는 순간 그 녹음해가지고 신문에 난다고요. 그럼 트럼프가 1월 6일까지는 모든 정렬을 바쳐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진됐을 테니까 손 좀 돌리고 이제 에너지 재충전하는데 한 달은 걸린다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뭐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소진됐을 텐데 그럼 2월 초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탄핵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충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기저기 중요한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몇 가지 했을 거예요. 그 준비 검토할 그 꼭지들을 몇 가지 설정했을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직접 회사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직접 회사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저기 그 그 그 저기 있는 회사를 키워줘야 돼 같이 돈을 더 집어넣어서 그럼 돈은 누가 집어넣지 일단 소셜미디어 전략 파트는 어떻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항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가져간다. 그 다음에 앱 베포 길이 막혀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막고 있고 애플 애플의 애플스토어에서도 막고 있고 그럼 앱이 없는 서비스로 가야 되냐 앱이 혹은 뭐 그 매니아들은 그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안 거치고 앱을 깔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냐 뭐 이런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소셜미디어 하나만 해도 음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국은 어떻게 방송국은 어디어디랑 손을 잡고 라디오 방송국은 또 케이블TV 방송국은 특히 케이블TV 라디오 쪽이 핵심일 거라고요. 방송 쪽은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세 개인데 거기는 어떻게 라인업을 짤 거냐 그 다음에 이런 이 이런 자체 미디어 거기는 이제 아까 말한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케이블TV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이렇게 한 네 개의 큰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은 어떤 식으로 엮일 거냐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떤 콘텐츠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콘텐츠를 미디어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걸 두고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대중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럼 대중조직의 전체 탑은 뭘로 세울 거냐 뭐 ACU로 세울 거냐 아니다 ACU는 대중조직에 약하니까 새로 만들고 ACU는 지금 있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허브로서의 역할로 충실하게 만들자 그러면 대중조직을 지금 만든다 그러면 이걸 엄브렐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있어요 여기에 까딱하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결국 트럼프 진영이 이게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서 어떻게 자리매기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논의가 가능해진 게 1월 7일부터 1월 7일 이전에는 이런 논의를 했다가는 그냥 보도돼요 그럼 근데 그건 가능해진 거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중에 거기에 헤드가 트럼프인데 트럼프 자신이 가동되기 위해서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세브럴 먼슨가 뭐 예 뭐 그래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몇 개월 후면 바로 진짜 싸울만한 그런 그게 딱 눈앞에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2022년 선거 2022년 선거 프라이머리 선거 국면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이번 여름쯤부터 그래서 그럼 이제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투쟁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파이팅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준비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